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서 3장 13절에서 4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를 경애하는 자들이 피차의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를 경애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돼 내 이름을 경애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이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권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르베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윤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자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귀한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딸 얘기를 했었어요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을 많이 닮으셨네요 죄송합니다 라고 그랬다고 근데 지금 약간 제가 염려가 되는게 서로 너 아니냐고 약간 마녀사냥처럼 서로를 의심하고 정제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절대로 저한테도 자꾸 누가 그랬냐고 와서 물어보시는데 밝힐 수 없습니다 밝힐 수 없고 저는 제 딸이 저를 닮은게 기쁩니다 저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바라기는 우리도 주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이슬로만 고백하는게 아니라 정말 누군가 우리를 봤을 때 정말 예수님을 닮았다는 말을 우리도 다 들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드디어 말라기 마지막 설교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6주 6주 동안 여러분과 나눴던 말라기 말씀에 결론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설교를 준비하면서 1장부터 다시 말씀을 묵상하는데 참 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주신 은혜가 많고 또 놀라운 것은 1장부터 오늘 말씀까지 일괄되게 일관성 있게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으로 결론을 내고 우리가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고 하셨고 그 직후에 바로 뭐라고 하셨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 말라기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게 제가 이 말라기를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받았던 주제는 사랑이었습니다 경고의 말씀이고 예언서이기 때문에 경고의 말씀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런데 주제가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제는 사랑인데 사람의 주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 있느냐 이것이 사람의 주제예요 2장 마지막 17절에 나왔던 말씀 혹시 여러분 성경책을 갖고 계시면 말라기를 좀 펴놓고 계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제가 계속 고민되는 부분이 이 말씀을, 설교를 전할 때 이 자막으로 성경구절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저뿐 아니라 많은 설교자들이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책을 가져오시고 또 찾아보시면 참 좋은데 편리한 것은 좋지만 저희는 늘 여러분이 가능한 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시는 것을 바라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은 가능하면 자막을 많이 오늘 본문 말씀 외에는 이렇게 띄우지 않으려고 합니다 혹시 있으시면 말라기 말씀은 찾아보시도 좋을 것 같아요 2장 17절 끝에 뭐라 그럽니까?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이 말라기에서 하나님의 주제 하나님이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 경고의 말씀조차도 왜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하나님의 경고 이 사랑의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우리 3장 13절 이하 4장 말씀까지도 다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 있느냐 오늘 말씀을 볼까요? 13절부터 15절까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여호와가 이르노라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변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계속 1장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무엇인가를 쌓으려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내가 허물겠다고 합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지으려고 해도 허물겠다고 합니다 또 온전하지 못한 예배에 대해서 또 제사장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뭐라 그럽니까?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예배가 형식적으로 들여지다 보니까 우리가 주로 강조하는 말씀은 그거예요 예배만 잘 들으면 되는 게 아니다 삶이 중요하다 여러분 둘 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매번 들이는 이 예배 가운데 놀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그냥 내가 주일 성수했어 내가 율법을 지켰어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이곳에 여러분이 기대감을 갖고 나오셔야 되고 여러분이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이 예배를 준비하셔야 되고 이곳에 임재하시고 친히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듣고 반응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이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예배마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요즘 준비기도회 때마다 또 개인적으로 앉아서 정말 기도로 간절히 제가 볼 땐 자기 자신 뿐만 아니라 이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로 중부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예배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임재를 체험하고 정말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제사의 체험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있어야 함을 또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가정을 이루어야 하고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하고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모든 것이 나의 것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것을 예물을 올려드림으로써 나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 그 사랑의 고백을 또한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말씀도 나눴습니다 그러다 반복되게 사람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 있느냐예요 하나님은 계속 사랑으로 말씀하시고 사람들은 정의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 계속 반복되게 사람들이 요구하는 정의는 철저하게 이 세상 가운데 정의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내가 행한 대로 내가 선을 행했으면 그거대로 축복을 받고 내 눈앞에서 나에게 악을 행한 자들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심판을 하시고 그죠? 보니까 오늘 따지는 것도 그런 거예요 교만한 자도 복되고 악을 행한 자도 번성하고 하나님 시험하는 자도 화를 면한 거예요 자기들 눈에 보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시험하고 악을 행하고 교만하게 살았는데 자기 눈에 보기에는 너무나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정의를 행하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우리 16절 이하 4장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대답입니다 16절 말씀을 볼까요? 그때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말함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이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17절 18절 계속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오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의를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뭐에 대한 말씀입니까?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존중 여기는 자들은 기념책에 기록될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 아들을 아낌같이 아끼실 것인데 그렇지 않은 자들도 있을 거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임하면 지금 이 순간 당장 하나님의 정의가 완전하게 이 땅 가운데 임하면 우리는 그 심판으로부터 자유하냐는 거예요 혹은 특별히 이 13, 14, 1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정의는 이 세상에 없다 나는 내가 마땅히 받을 것을 받지 못했다 하나님은 아무 능력도 없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어차피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의 정의도 없는 이 세상 그저 내 뜻대로 살겠다고 이사를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어요? 막 살고 있습니다 예배는 있는데 철저히 형식적인 예배 예물에 전혀 진심과 전심과 마음이 담기지 않은 부정한 것들로 예물을 올려드리고 11조도 온전히 드리지 않고 제사장들도 자기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않고 왜 그렇습니까? 어차피 하나님 안 계신데 계셔도 능력이 없는데 정의가 없는 이 하나님인데 내가 뭐하러 그렇게 사냐는 거예요 어차피 저렇게 죄를 짓고 교만하게 살고 거짓되게 살아도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살 거면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면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회복되지 못할 거면 뭐하러 하나님을 믿냐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신앙은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야 돼요 세례문답을 하고 양육하는 그런 과정에서 사역자들이 많이 나누는 이야기가 이런 고백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어떻게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이 사랑하실 수 있냐 내가 정말 용서받을 수 있느냐 정말 내가 천국가 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스트럭을 하고 끝까지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런데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또 오늘도 세 분이나 세례를 받으셨는데 세례를 받고 신앙 생활을 시작할 때는 그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그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자체가 너무 감동스러워 그 자체가 나의 행복이고 기쁨이에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 나 사랑한다면서요 하나님 내가 얼마 동안 지금 신앙 생활을 했는데 내가 몇 년 동안 성실하게 11조를 했는데 내가 정말 주의 한 번도 안 빠지고 내가 몇 년 동안 예배를 드렸는데 왜 제 삶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왜 저렇게 악한 자들은 잘 됩니까 우리가 세례 교육할 때도 이야기하지만 세례는 결혼식과도 같습니다 세례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결혼하시는 분들도 오늘 인사하셨는데 결혼은 시작입니다 끝이 아니에요 다 잃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서 또 깊은 두 사람의 관계가 시작되고 또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은 교제 더 온전한 관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처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자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자체가 너무 감동스러운데 어느덧 삶 가운데서 그 감동은 서서히 옅어지고 잊혀지고 퇴색되고 무엇인가 이 현실에서 내가 필요한 것 내가 만족하지 못한 것들을 나의 가장 큰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들고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물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 분명하신데 지금 우리가 원하는 정의는 그저 이 세상에서의 정의 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물론 이 세상에서 어떤 능력도 없으시고 정의를 행하지 않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지임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약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직 사랑으로 여러분만 사랑하신다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이루시는 또 행하시는 일들이 다른 누구에겐가는 엄청난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서 그렇잖아요 부모님들이 자식을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너무 자식을 사랑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가 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공의의 정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한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는 이 사랑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장 이 세상 가운데 정의를 나타내지 않으시고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사랑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 4장 말씀을 마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저랑 한번 교독해 볼까요? 4장 1절부터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화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아멘 자 우리 말라기 1장 2절에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의 말라기의 주제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철저히 심판에 대한 경고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한 예언이 오늘 말씀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는 구원의 소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심판의 소식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이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아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철저히 인간의 모습, 친숙한 모습, 또 나약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의외로 아기 예수님을 좋아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봤던 영화 중에 텔라데가 나이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윌 페롤이라는 사람이 나온 코미디 영화인데 거기서 식사 자리에서 아마 이분들이 신앙은 없는 것 같은데 아마 이제 형식적으로 누군가 기도를 하라고 하니까 누구한테 기도하냐면 아기 예수님한테 기도해요 Sweet baby Jesus 이러면서 아기에게 기도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기인 모습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사실 아기 예수님이 귀엽고 사랑스러운 건 사실이잖아요 우리 성탄 시즌이 다가와서 여기다 장식도 해놓고 그러면 너무나 귀엽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게 될 게 있는데 성경을 보다 보면 이제 예수님은 어린 양이신 것도 많고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것도 많고 사랑이신 것도 많고 다 맞는데 예수님은 영원히 어린 양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또 심판자 역할도 담당하신다는 거예요 언제? 내가 정한 날에 17절에 나오죠 내가 정한 날에 주님이 정하신 날에 예수님은 심판자 역할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이면에는 뭐가 깔린 거예요? 사랑이 깔린 거예요 내가 심판을 할 텐데 가능한 한 예수님은 가능한 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심판하기보다는 우리가 2절에서 나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럽니까? 내 이름을 경애하는 너희에게 공의의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하게 비추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내 이름을 경애하는 너희에게 우리가 읽은 13, 14, 15절에 이 따지는 사람들은 여와를 경애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경애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반응이 무엇이 돼야 되는가? 저는 처음에 1장 1절 읽을 때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너라 이랬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냐?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이렇게 따지잖아요 1장 2절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우리의 정상적인 반응은 이겁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게 정상적인 반응이 아니에요? 여러분, 연애하시는 분들 계시죠? 혹시 연애하다가 이런 경우 있잖아요 너 나 사랑한다며 너 나 사랑한다며 사랑한다는데 왜 뽀뽀도 안 해줘? 뭐 이럴 수도 있고 사랑한다는데 왜 명풍백 안 사줘? 이러면 여러분 그게 사랑으로 느껴지십니까?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점점 커집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비슷한 면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 또 말라기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였너라 내가 너를 사랑하였너라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고 또 누릴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여러분, 1장부터 계속 반복돼서 매 장마다 때로는 여러 번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여러분 보셨어요? 읽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오늘 4장에도 나오고 3장에도 나오고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던 3장 7절부터도 나오고 계속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여호와인데 나는 너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너의 백성들의 하나님이 임이기만 할 뿐만 아니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 모든 백성 이방인에게까지 다 나는 여호와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다 사랑하고 그들이 구원 받기를 나는 원한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디모대전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 절이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또 중보자도 한 분인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보하는 자도 한 분인데 누굽니까? 사람인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4만 4천 명 아니에요 14만 4천 명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고 제자가 됐나 안 됐나를 평가하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는데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건 뭔지 아십니까? 여전히 하나님과 나의 관계 내가 구원 받고 내가 축복 받고 내가 회복되고 내가 아프고 내가 치유받아야 되고 여기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아직 갈 때가 먼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치유와 구원을 체험한 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셔요 그리고 주님의 애통함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큰 차이예요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고 신앙에 성숙이 없는 사람들은 신앙에 성숙이 없는 사람들은 여전히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나를 위해서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그런 마음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교회 오늘 막 나오신 분한테 제가 뭘 요구하겠어요 나와준 것만 해도 감사하죠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도록 하시고 신앙생활을 오래도록 하시고 세례도 받으시고 말씀 가운데 거한다고 하고 내가 이 교회를 다니고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갖고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는 내 진로, 내 앞길, 내 건강을 뛰어넘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거기 하나님의 어떠한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 몇 번 반복되는지 몰라요 계속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 라는 말씀 영어 성경에 보면 The Lord Almighty 라고도 나오고 또 어떤 곳에는 The Lord of hosts The Lord who rules over all 모든 사람들을 통치하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나라고 말씀하실 때 그 대상은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심판을 안 받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경애하지 않았던 이렇게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을 조롱했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은 구원 받기를 원하시고 치료의 광선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해서 왜 치료의 광선인가 라는 생각도 묵상하면서 들었습니다 왜 치료의 광선이라고 하셨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애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라고 해서 우리도 온전한 건 아닙니다 그런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우리는 온전해서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또 치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병원에 가서 치료 받아보셨죠? 우리가 크고 작은 치료를 받을 때 사실 우리는 의사 선생님들에게 우리의 생명을 맡깁니다 사실 그래요 여러분 작은 시술하다가 못 깨어나는 분들도 있어요 마취했다가 그런 의료사고들도 있어요 큰 대수술해야 항상 생명이 오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치료를 받을 때는 그 사람에게 나의 생명을 맡기는 그 사람을 신뢰하는 철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내가 온전하여지고 내가 치료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해는 비추는데 우리가 그 빛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어딘가 숨어있는 거예요 빛이 한 점도 들어오지 않는 어떤 동굴 같은 나만의 세계 가운데 숨어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빛을 쬐기만 하면 그 치료의 광선을 받기만 하면 주님이 온전히 하실 텐데 그 광선을 받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과 어리석음 그리고 언제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눈 돌리지 못하고 나의 신앙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더 사랑하셔야 되고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셔야 되고 이곳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기중심적이고 어리고 성숙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이기적인 신앙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아니하면 이 말라기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표현하실 그 간절한 사랑이 결코 성취될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라기가 너무나 적절한 곳에 위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약의 신앙 또 앞으로 마태복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신약에서 예수님이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잘 정리가 되어 있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 말라기서요 그리고 4장에서 나오는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말씀이 사실은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다시 오실 겁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이 땅 가운데는 하나님의 정의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무게중심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소망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영원한 천국 소망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음 그 생명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짐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의 정의가 없다고 하고 나는 하나님 믿지 않아도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이 왜 필요하냐 우리를 조롱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과 공의이신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경애하지 않았을 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실 심판 이것을 함께 우리가 온전히 선포하지 못하면 결국 그 심판 앞에 놓일 수밖에 없는 자들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결국 이 말라기서의 주제 그리고 결론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흐르고 있느냐 흐르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것 여전히 이 예배를 통해서도 내가 은혜 받는데 도치되어 있느냐 아니면 이 예배를 통해서 누군가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말라는 체험을 하기를 누군가가 죽음 같은 현실에서 생명의 그 위로와 희망의 복음을 다시 한 번 온전히 받기를 중보하느냐 나의 삶이 나의 것이고 나의 재물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느냐 아니면 이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라도 나의 시간도 나의 재물도 나의 건강도 모두 다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 우리가 주님을 경애함에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애한다는 것은요 그러나 그저 주님을 두려워하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사랑만 이야기하면 때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당연히 여기게 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이해 안 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도대체 왜 사랑하는지 모를 정도로 도대체 왜 사랑하시는지 그러나 주님은 사랑하시고 그것은 주님의 의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말씀이고 진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우리를 통치하실 왕이시고 주권자이심을 우리가 또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또한 경애하기도 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느냐 왜 교만하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느냐 라고 따지는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은 아는데 경애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이렇게 따지겠죠 뻔뻔하게 여러분이 연애의 관계에서도 나의 사랑을 악용하는 자는 사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누리다가 어느 순간에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경애함이 사라져요 아기 예수님밖에 안 보여요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만앙의 왕이시고 주이시고 또는 우리는 심판하실 심판자의 역할도 있으시다는 걸 우리는 잊어버려요 당장도 심판할 수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기다리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먼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구주하고 고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기대하시는 주님이 있음을 우리가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누리셨습니까? 누리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의 무기중심은 주님에게로 가야죠 그게 진짜죠 그게 제자죠 그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죠 실상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교회에는 모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면 취직시켜 주셔야죠 나를 사랑하시면 빨리 시집장과 보내주셔야죠 나를 사랑하시면 빨리 치료해 주셔야죠 여전히 나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교회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함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니냐는 거예요 그게 말라기설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너희는 우리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마치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냐 하나님의 공의 앞에 하나님의 정의 앞에 우리는 떳떳한 양 우리는 의인이냐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 있냐고 따지고 내가 필요하고 원하는 것을 채워주지 못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채워주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언제 나를 사랑하였냐고 따지고 내가 뭘 잘못하였냐고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봤자 아무 의미 없지 않냐고 오히려 이방인들 앞에서 만민 앞에서 우리의 하나님을 드높이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끌어내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 넘치기를 소망하십니다 물론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돼요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른 이들을 사랑하기가 참 힘듭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누려야 되는 건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거기서 못 치면 안 된다 자꾸 제 아이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아내랑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저랑 아내랑 14년 결혼 생활을 했는데 서로 오랫동안 교제를 하다 보니까 결혼하고 매일 같이 살고 얘기하고 둘 다 상처도 많고 열등감이 많다는 것을 서로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그런 생각도 서로 같이 공유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 서로를 통해서도 많이 위로를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아이를 보니까 저를 닮아서도 그렇고 당연히 제 아이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렇죠? 아, 이뻐요 근데요 자기 자식이 다 이뻐요 요즘 저희 올해 태어난 아기들이 저희에게 굉장히 많은데 아마 속으로는 다 우리 목사님들, 전사님들, 간사님들 다 자기 자식이 제일 이쁠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건데 이렇게 이쁜 걸 보면서 또 그 마음과 함께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마음을 누리면서 함께 나눈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내가 태어났을 때도 내가 연약했을 때도 내가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였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오신 그 수많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만반 가운데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반 가운데 증거되어지기를 간절하게 소망하고 계심을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치료하는 광선 그 광선을 비추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 우리 친구, 직장 동료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민족에게 내가 망군의 여완이라 라는 그 말씀이 실제가 됩니다 모든 이들에게 비추고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모두에게 그 마음이 부어져서 여전히 나를 사랑해달라고 매달리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이 증거되어지고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진짜죠 그것이 하나님의 소망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